청소를 할 때도 한방에 깨끗하게 끝내시면 시원하게 청소 끝나는 겁니다. 제대로 청소하시고 요즘에 저는 꽃가루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아니 환기시키려고 창문 좀 열어놨는데 꽃가루가 들어와서요. 카펫을 열심히 닦거든요. 근데 이러면 몇 시간 있다 또 먼지가 나와요. 지금 열심히 문질러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청소를 했어요. 문제는 홈 속에 깊숙이 박힌 먼지까지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정말 깨끗이 되었는지 센스톰. 새 필터를 장착을 하고 다시 한번 청소를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 센스톰은 한 손으로 청소하기가 너무 너무 편하고요. 소리에서부터 강력한 흡입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였던 카펫에서 보시면 이렇게 먼지가 또 올라오죠. 여기 깨끗했잖아요. 초고속으로 회전하는 사이클론 방식이 숨어있는 먼지까지 뽑아주는데 조금 전 깨끗한 필터에서 이렇게 많은 먼지가 또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왜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렇죠. 파워 청소의 비결은 바로 바닥에 밀착하는 순간 1분에 3천번을 회전하는 파워탑인 브러쉬. 진리콜 콜브러쉬. 이중구조가 숨어있는 먼지까지 캐내주기도 다른 거군요. 요즘에는요. 틈새라든지 구석진 곳을 해야 되는데 되게 힘들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청소기. 가벼운 청소기. 거기에 부드럽고 탄력성이 뛰어난 기능성 분연들이 있습니다. 쭉쭉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손이 닿지 않아서 청소하기 어려웠던 구석진 곳. 그 사이에 박혀있는 틈새번지, 구름번지, 덩어리번지. 대박. 한 방에 칼같이 틈새브러쉬를 청소하신 다음에 다용도 브러쉬가 있습니다. 다용도 브러쉬는 우리 아이들 방에 들고 다니면서 청소합니다. 쭉쭉쭉쭉 가볍게. 바자붓을 어기며 머리카락 녹슨. 거기에다가 미세한 먼지가 남아있다면 토네이도 방식으로 뽑아줍니다. 싹. 깨끗하게. 대박이죠. 시원하게 뽑아주죠. 폭풍 흡입을 하는데 여기서 나는 만족을 못하겠어. 패브릭 제품들 진짜 많이 쓰시죠. 맞습니다. 집안에서 먼지 창고라고 할만한 곳이 바로 매트리스와 패브릭 소파일텐데. 맞아요. 여기에 정말 오래된 먼지, 묵은 먼지가 섬유 속 깊숙히 박혀있습니다. 커버를 씌워놓으니까 보이지 않지만 먼지는 슬슬 슬슬 기어올라옵니다. 자, 들고 다니면서 청소합니다. 이제는 가볍게 섬유 속 깊숙히 박혀있는 먼지까지 강력한 폭풍 흡입이 쏙쏙쏙쏙 뽑아줍니다. 이 먼지통 보세요. 위쪽에 먼지통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먼지통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깨끗하게 싹 빨아들이면 먼지를 잡아주는 거죠. 하나도 없이. 고객님 오늘 이 좋은 스태스톱을 홈앤쇼핑 단독으로 만원에 세일하는 날. 중요한 건 힘 좋은 청소기능 많이 있어요. 우리 집 중요한 건 꽃가루, 미세먼지 날려야지. 새로운 청소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제트 분사. 제트 분사 기능. 도대체 저게 뭘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라 생각되는데 이제는 강력하게 토네이도 방치로 바람을 불어주는 블로우젯 제트 분사 기능. 제트 분사 기능을 장착하는 순간에 새로운 기능이 발휘됩니다. 잘 보세요. 이 안에도 가득 찬 먼지 빼낼 수 없다면 날려버립니다. 하나 둘 셋. 우와. 먼지를 파악. 시원하게 날려주니까. 이건 꽃가루, 미세먼지, 황사까지 다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능으로 우리 집안 곳곳을 청소합니다. 집에서도 청소할 때 정말 진공청소기가 해결이 안 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방충망에 가득 찬 먼지들. 이 먼지는 빨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제트 분사로 터보 바람으로 기원하게 깨끗하게 날려줍니다. 이거 날려? 요즘은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꽃가루가 방충망에 붙어있고 날벌리가 붙어있으면 날려주세요. 거기에 이방자방을 언제나 이렇게 털고 있냐고요. 이제는 먼지 털이기에는 옛날 구시대 유물이고요. 깨끗하게 털어줍니다. 인형들도 깨끗하게 흙먼지, 까만 먼지 날려주고요. 장식장 곳곳에 쌓인 먼지 뿐만이 아니라 TV에 정전기 때문에 달라붙은 먼지는 시원하고 깨끗하게 털어주세요. 거기에 냉장고랑 컴퓨터 팬에 먼지가 그렇게 많대요. 이 먼지가 스파크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한 방에 시원하게 날려주는 센스. 이래서 남자들이 더 좋아하는 정독이. 아니 심지어 이런 기능성 신발도요. 이런 것도 세탁을 자주 할 수 없다면 깨끗하게 담아서 말려줍니다. 시원하게 만들어주고요. 땀 냄새 가득한 등산복을 풀어주세요. 좋다. 맞습니다. 고객님 오늘 이 좋은 센섬을요. 만원 세일하는 홈 앤 쇼핑 단독 세일 단독 혜택. 300억 판매 돌파로 함께 할 텐데 가격이 99,800원에 보셨죠? 만원 세일하니까 89,800원에 스마트폰으로 단독입니다. 10% 할인 더 해드릴게요. 앞자리가 두 번 바뀌니까 79,920원에 10% 정립은 홈 앤 쇼핑 단독 혜택.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